네 이번 시간에는 그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아시죠 네 건축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텐데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은 이렇게 생겼죠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도면이 있다고 생각된 그 도면을 가지고 만들 거예요 대략 요런 간단한 도면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 도면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 도면을 활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배우고 도면이 있을 때 어떻게 모델링해 가는 게 쉬운지 그런 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면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임폴트로 불러옵니다 임폴트로 불러오실 때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옵션을 눌러서 확인해 줍니다 옵션을 보시면 이게 간혹 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트로 되어 있지 않도록 밀리미터 꼭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열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도면이 불러와셔요 자 그런데 이제 도면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지금 이 도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면과는 조금 다른데 그게 뭐냐면 도면을 그냥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요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서 가져오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도면이 아무리 자기가 잘 그렸다 하더라도 도면에 오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도면에는 다른 정보가 되게 많이 표현이 되죠 특히 해치 같은 거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왔을 때 스케치업에서 매우 버벅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화장실에서 변기 뭐 이런 거 의자 테이블 이런 거까지 다 도면에 따라오면 작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도면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면은 최소한의 비례만 본다 생각하고 도면을 최소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오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선 도면을 가지고 오면 첫 번째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없으면 도면을 가져오면 이렇게 안 돼 있고 하나하나 낱낱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있으면 이게 컴포넌트화 돼서 들어옵니다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에는 얘가 컴포넌트화 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면을 지금 보시면 이게 평면이고 이게 이제 그 맨 위에서 본 거고 이건 이제 옆면 이게 이제 뭐 정면 이런 것들인데 이걸 한번 분리해 낼 거예요 분리해 내는 방법은 일단 더블클릭해서 안에 들어가셔서 맨 위에부터 전체 선택을 다 하시고 컨트롤 x 를 누른 다음에 네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바탕을 클릭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컨트롤 v 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또 네 오른쪽 버튼 메이크 그룹 해주세요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또 얘도 네 들어가서 그만큼 컨트롤 x 밖에 나와서 컨트롤 v 네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또 얘도 네 이렇게 선택 컨트롤 x 밖에 나와서 컨트롤 v 그 다음에 메이크 그룹 네 메이크 그룹 네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다 각각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도면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면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잘 안되요 얘는 언제나 네 보고 그리는 용도 또는 대고 그리는 용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윙크 그룹까지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안에서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낮게로 떨어져 오면 이 위에다가 직접 모델링을 막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면이 의도치 않게 막 이렇게 그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도면에다가는 그리지 마세요 그리지 말아 주시고 아 자 도면을 이렇게 그룹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자 도면을 아이고 지워졌네요 도면을 이렇게 합니다 자 우선 만들어진 애를 네 도면을 잘 끌고 와서 여기 오리진점에다가 일단 맞춰 주는 게 좋아요 네 오리진점에 도면을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두께나 이런 두께들이 치수가 뒤에 소수점 같은 게 안 붙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특별히 그 이제 더 이상 만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클릭하셔서 락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락이 걸리겠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 네 이제 얘네들을 세워놔야겠죠 자 얘도 또 얘도 얘는 이쪽에 붙어있는 애예요 그래서 로테이트로 Q 눌러주셔서 단축이 축 잡고 수직으로 입력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디다가 놓느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네 이쪽에서 바라본 면이겠죠 얘 역시 락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네 90도 네 그 다음에 얘는 네 여기 있는 애가 지금 단면을 표시한 거 같아요 단면 그래서 얘가 걸릴만한 위치로 뒤로 이렇게 네 보내줍니다 네 보내오면서 조금 다시 어긋났는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 얘도 역시 네 락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뭐 굳이 도면을 꼭 이렇게 조립을 해 놔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어 그냥 요렇게 한 거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만 도면을 무턱대고 그 위에다가 그리면 안 된다 그룹으로 만들고 네 그 라인이 내가 만드는 새로운 면들에 합쳐지지 않도록 관리해 줘야 한다 예 고것만 잘 지켜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예 자 얘는 뭐 한 이쯤에 있겠죠 네 여기서 네 요렇게 네 대충 이건 좀 떼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이 그 바닥 평면 평면 밑으로 도면을 이렇게 밑에 부분으로 내렸는데 내린 이유는 이따가 뭐 입체로 그리고 나면 도면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은 겁니다 네 요렇게 해서 또 90도 자 도면이 이제 있는 경우 보다는 사실은 스케치업에선 도면 없이 거의 뭐 창작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도면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에 그 도면을 대고 그리는 경우 물론 많죠 네 이제 그 뭐 다른 회사나 이런데서 네 협력 업체죠 이런데서 도면을 주면 건축 도면을 주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네 또 인테리어를 또 올려야 되니까 어 건축 외관을 한 다음에 이제 내부 들어가겠죠 어쨌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면 정리를 어느정도 해놨는데요 자 이제부터 한번 만들어 가 볼게요 근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막 그 점들이 다 이렇게 뭉쳐 있어요 뭉쳐 있어가지고 이게 멀리 보면은 막 지저분하고 막 그래요 어떤 분도 한번 자기 라인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 스타일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일에 가셔서 그래서 어떤 그 다른 거 보다는 여기 에디트에 가셔서 네 이 프로파일하고 익스텐션 엔드 포인트까지 지워 주시면 도면이 깔끔해집니다 네 라인만 보인다는 거예요 캐드 라인만 네 요렇게 해 주시고 네 이제 얘네들을 다 네 네 다 선택하셔서 락으로 네 뭐 해 주셔도 되고 안 해 주셔도 되는데 락해 놓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고 왜냐면 이제 지워져 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네 이렇게 해서 좀 정신없네요 네 지저분해 보이고 어쨌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도면에 의해서 자 이거는 좀 더 위로 올려놓을게요 자 여기서 이제부터 만들어 갈 건데 에 에 그 우선 벽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사실 벽 만드는 게 이제 좀 제일 이슈인 것 같아서 벽부터 만들어 보고 나머지는 뭐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랑 거랑 비슷한데 벽 만드는 것만 조금 이제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벽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요렇게 저는 그냥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푸시 피 버튼 푸시로 얘를 올려 주죠 올려서 벽 높이만큼 여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탁 걸어줍니다 스냅을 그러니까 여기서 클릭해서 요 옆에다가 스냅을 걸어준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얘를요 쭉 뺍니다 클릭해서 쭉 빼요 자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까지만 가요 여기까지만 탁 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뽑으실 때 여기서 뽑으실 때 컨트롤 키를 살짝 눌러주세요 그럼 플러스 돼서 벽이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이쪽 거를 또 당겨서 쭉 뺍니다 쭉 빼고 이건 이제 단면이니까 넘어가서 여기까지 가죠 어디까지 가야겠나요 네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빼줍니다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빠지면서 요 면이 나눠지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냥 이걸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여기도 네 여기까지 네 내벽이긴 하지만 네 여기까지 이렇게 이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또 컨트롤 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빼면서 컨트롤 키 여기까지 또 빼면서 컨트롤 키 네 컨트롤 키 네 컨트롤 키 눌렀다가 네 하고 또 빼면서 컨트롤 키 네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쭉 빼주시고 자 내벽에 요것도 뭐 이제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꼭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제 요 방법에 대해서 좀 응용을 하셔도 되고 그때 그때 이제 더 편한 방법대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쪽도 이렇게 뽑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뽑고 또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까지 뽑고 또 컨트롤 키 눌러서 네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까지 뽑고 근데 여기 문이잖아요 문 네 문이거든요 네 이것도 컨트롤 키 눌러서 뽑고 또 뽑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작업을 쭉 이어가면 네 좀 더 벽을 간단하게 올릴 수 있고 네 직관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디자인 조금씩 수정하시기도 좀 좋고 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여기까지 딱 맞춰 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가 또 안 됐네요 네 빼실 때 네 빼실 때 아이고 빼실 때 컨트롤 키 잘 누르셔서 딱 네 해주고 네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얘도 또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해서 올려 주시면 네 내벽까지 해서 쭉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그럼 이대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벽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을 때 문제는 컨트롤 키를 탁 누르는 순간 이렇게 되는 이 순간에 안에를 지워보면 면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안쪽에 이게 이제 요 라인만 생기고 그냥 튀어나오면 모르겠는데 이 안쪽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지워 줘야 되거든요 지워 주지 않으면 솔리드 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큰 문제는 없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렌더링 하고 이러실 때는 조금 혹시나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워 줍니다 지워 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위에 있는 이 라인만 지워 주시면 돼요 지우개로 이렇게 가면서 얘네들 다 지워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다 지워 주시면 안쪽에 있는 면은 자동으로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다 해 놓고 하지 말고 하지 마시고 네 적당히만 이렇게 해 주시면 네 좋습니다 이게 뭐 요 정도만 간단하게 해주면 내부에 라인이 예 지워진다는 거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사실 이제 나중에 뭐 그래픽 작업 같은 거 할 때 다이어그램 그릴 때 또 사실 이런 라인 남아있으면 또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 지저분한 거 또 이렇게 해서 지워 주시고 깔끔하게 여기도 네 요런 거 지워 주고요 이쪽도 네 불필요한 거 지워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도면 잘 보시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이 부분이 그 저거 거든요 그 어 창문일 거예요 요거 요 창문 요 창문인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네 잘 보시고 지워야 돼요 네 뭐 근데 부지 또 뭐 저 창문 하나 그리는 걸 를 또 뭐 어려워 하실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네 얘도 요렇게 내려주면서 컨트롤 키 눌러주고 네 컨트롤 키 눌러주고 여기다가 맞춰요 네 요렇게 됐죠 네 그리고 또 컨트롤 키 눌러서 네 요렇게 해서 또 여기다가 맞춰요 이제 라인만 긋기 위해서 만든 거죠 네 됐고 자 이제 파란색 나왔죠 지금 네 파란색 나왔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파란색 난 어차피 리버스페이스로 해버릴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뚫어버리면 이렇게 되죠 지우개로 이런 거는 지워주시고요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자 여기도 지워주시면 돼요 지워주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이렇게 파란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리버스페이스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리버스페이스 한번 해주시고 네 요렇게 해서 창문까지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문인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서는 아직 나눠져 있기 때문에 FC로 이제 문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네 뭐 대충 문의 높이 2000 정도 찍을까요 2000 2200 이렇게 찍어 주시면 네 작은 문 하나 만들어졌고 이제 이 문 지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얘도 마찬가지죠 네 화장실 파티션 같은데 얘도 네 여기다가 맞춰서 대충 맞추고 지우개로 요거 요거 지워주시고 요거 필요 없으니까 여기도 지워주고 자 이제 얘 같은 경우 뚫려 있는데 뭐 이런 건 어렵지 않게 네 여기 위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간혹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만드는 면 지워주시면 돼요 다시 부쉬로 내려주세요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드시면 네 벽면 만드는 거 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 또 창문 같은 거 이런 거 있는데 뭐 이런 방법도 됩니다 여기서 창문을 만드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푸쉬로 뒤로 밀어요 여기까지 탁 밀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지워요 어떻게 되죠 여기에 이런 게 생기겠죠 푸쉬로 뒤로 밀어주시고 네 밀어줍니다 네 얘네들 네 리버스 페이스 해주시면 돼요 네 리버스 페이스 네 슈퍼튼으로 그냥 다 선택하셔서 리버스 페이스를 해주시면 면이 이제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벽면 작업은 해주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벽을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지우는 것도 깔끔하게 다 지워 주셔야 돼요 나중에 어떤 작업을 할 때 네 데이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이제 다 나오면 오른쪽 버튼 메이커 그룹까지 이런 정리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거의 똑같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Fc 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딱 보시고 걸어주고 또 메이크 그룹 해주고 네 그리고 이쪽도 네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해서 작은 거 하나 그려주고 여기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Fc 로 쭉 빼서 여기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빼서 여기 쭉 빼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이런 형태들 쭉 만들어 보는 과정 지금 간단하게 해 봤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네 어려운 부분은 없어서 제가 혼자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 거니까요 네 아시는 분들은 대충 스킵 해 주시고요 네 모르시겠다는 부분들은 좀 꼼꼼히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그냥 바로바로 예 말씀 안 드리고 만들게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다 이런 것들도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만드시면 되요 이제 계단 놓을 때니까 계단 들어갈 수 있는 자리만 좀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계단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구요 자 대략 요렇게 됐고 네 여기도 네 여기서 요런거는 라인을 그냥 직접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네 요 면만 푸쉬로 쭉 뽑아서 여기다 맞추시거나 아니면 이 벽을 내리시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내부에 네 수영장 수영장 아니고 호수가 호수인가 뭐 이렇게 수공간 수공간도 이렇게 해서 네 푸쉬로 내려 주시는데 여기 라인에 딱 맞춰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라인 하나 있잖아요 요 라인이 이제 물의 라인이에요 물 그래서 바닥 어느정도 정리됐으니까 이제 Make Group 해주시고 Make Group 한 다음에 네 여기서 안에서 어 푸쉬 버튼으로 해도 되고 Move 버튼으로 해서 Move 버튼으로 해서 얘를 올려주시면서 컨트롤 키 한번 살짝 눌러서 복사 면만 복사해서 놓으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물이니까 물에 대한 워트리얼만 워트리얼 뭐 쓰는 건 배우진 않으셨는데 그래도 워트리얼 창 열어서 네 여기 그 투명한 재질 모아놓는 데가 보시면 물 있어요 물 그래서 물 아니네 네 요건가요? 네 요거 그냥 일단 네 워터 잠깐만 따로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워터 죄송합니다 워터 이걸 이렇게 그냥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워터 해주시구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구요 여기도 네 이제 더블클릭하고 들어가서 네 그룹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서 네 요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 요거는 요렇게 해주시고 요것만 요렇게 네 내려들어가면 되죠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마찬가지로 면을 또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해서 위에다가 붙여주시고 이 면에 대한 머트리얼 윈도우의 머트리얼 창 네 역시 재질 네 요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인 모델에 가셔서 쓰셔도 돼요 왜냐면은 똑같은 재질로 어 해놓는 게 좋으니까 다시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면 새로운 머트리얼로 1번 2번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같은 걸로 쓰시려면은 인 모델에 다시 가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트레얼 창에 대한 내용은 예 다음 영상에서 보시구요 요렇게 해서 어 대략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정 만드는 거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어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뭐 요 도면으로 적당히 요기 지금 바닥에 보이는 게 천정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거 클릭해주시고 네 요기다 클릭해주고 또 역시 네 다 되면 그룹 그룹이 중요합니다 그룹 그룹을 잘 안 하시면 저거 이제 다 눌러붙습니다 눌러붙으니까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요기까지 맞춰주시고 근데 이제 이거 도면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그 만들어 드린 도면이 너무 딱 요렇게 그리기에 적당해서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잘못해서 이게 붙어버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 먼저 메이크업 그룹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도면을 이렇게 딱 그리기 너무 좋은 거죠 바르셀로랑 파빌리온 그래서 너무 쉬운 상태이긴 한데 네 그래도 네 그래도 아마 아파트 도면 이런 거 올리시는 거 그거 정도 쓰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일들 사실 거의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해서 쭉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에 뭐 창문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은 어 다른 영상에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또 좀 이제 더 보시구요 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영상을 하면 이제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요정도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하는데 네 이것도 계속 할까요 네 컨트롤 X 누르셔서 컨트롤 V 바닥에도 놓으시고 아 이런 거 굳이 네 네 굳이 저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 부시하고 네 이제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걸고 뒤에서 다시 밀어서 여기다 걸고 그럼 이제 틀 나왔죠 이렇게 해서 메이크 그룹 해주시고 이제 안에 유리를 넣어 주셔야 되잖아요 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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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는 거는 이제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얘도 만들어 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요 네 얘는 쉬프트 누르고 계속 더블클릭해서 세 개 선택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 해주세요 그리고 푸쉬로 얘가 앞으로 뭐 20 정도 유리 두께 20으로 줄게요 너무 얇으면 또 잘 안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메이크 그룹 저 지금 단축키 쓰는 겁니다 메이크 그룹 네 단축키 만드는 거는 영상 따로 있으니까 거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요거 하나는 보시고 가세요 자 무브 미드 포인트 찍죠 클릭하고 자 뒤쪽으로 살짝 뺍니다 녹색축 축의 방향으로 뭐 녹색이든 레드든 뭐 이때 쉬프트 키를 눌러줘요 그러면 굵어지죠 네 이렇게 굵어집니다 쭉 빼면서 뒤로 뺐다가 다시 이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여기 이 트래 미드 포인트 에다가 갖다 놓죠 그러니까 얘의 미드와 얘의 미드를 합치는 거죠 여기서 미드 포인트 딱 해주시면 이제 이게 K버튼 눌러보면 중앙에서 딱 만나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K 다시 눌러주시고 자 이 그룹은 이 그룹은 이 그룹은 유리니까 네 또 투명한 재질이 있는데 가가지고 네 유리 네 이거 요거 좀 촌스러운 파란색이긴 한데 이렇게 해주시고 색깔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에디트 가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네 또 창틀 하나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제 이거 정도면 네 뭐 충분히 나머지는 네 그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포함하시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후 네 다른 네 또 예제를 통해서 네 또 또 도면으로 도면을 이렇게 좀 입체로 만드는 과정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